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가 성림당 월산대선사 26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하고 월산대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겨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에 한국전통선맥을 계승하고 불국사와 근현대 불교 발전을 견인했던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생전육선법문이 울려퍼집니다. 불국사가 어제 경례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대선사 26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단의 제에는 원로의원 종상대종사, 승가대학원장 덕민대종사, 선원장 종우스님, 주지종천스님을 비롯해 법주사 조실 지명대종사 등 종단원로와 월산문도회 스님들 등이 참석했습니다. 학처럼 고고하고 거룩하신 모습은 마치 눈앞에 계신 듯 지금도 확연히 선명한 모습이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성림당 월산대종사님의 유혼과 섬통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수행정진하며 추모다래제는 덕민대종사 추권을 시작으로 헌양과 헌화, 종사영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월산대선사의 가르침을 회고하고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사부대종의 가슴속에 모셔진 조실승이 일심으로 존경하고 상호합니다. 그리고 조실승 가르침 따라 비춰도 돼지도 차별도 없는 세상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그것을 조명하고 또 만화를 통해서 대중에게 여러가지 큰 스님의 활인금, 살인금의 사상을 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준다면 오늘의 추모 행사는 더욱더 뜻깊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국사 사부대종은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생애와 중도사상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후학에게 개성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